배쓰야, 집 무너지겠다. 빨리 내려가. 이게 그냥 진짜 원래 방충망처럼 아예 그냥 막혀 있었던 건데, 이렇게 갑자기 이거를 순식간에 다 뜯어버려가지고. 딱히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집을 자꾸 좋아하고 들어오려고 하는지. 내가 잡았을 거 같은데. 난 내, 내가 내가 집에서 변한다. 마ume을 해가지고 깔아줘서 이러는 소리가 끔아줍니다. 내가 집에서 깔아줘서 여기 있다고 하려고 했어요. 라이브로하고 볶아줘야 이렇게 쑥빵um. 이렇게, 제일 먹을울 거에요. 됐어요. 그만 좀 해 이제 지우가 태어나고 애기가 우니까 우는 소리에 반응을 하는 건지 저것도 보고 있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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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